계속해서 프타오테프의 교훈 7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작이고요 제목을 보면 내가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론으로서 있을 때라고 써있습니다 이 단어가 앉아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고요 앉아있는 사람들 그럼 복수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보다 위대한 사람들의 식탁의 자리에서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높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경우에 그 일행으로서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거는 자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단어는 식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이거는 보셨죠? 우루 위대한 근데 여기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위대한 사람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내 코앞에 주어진 그가 준 것을 받아라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동사는 받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쯤에 있는 단어는 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윗사람과 식사를 하게 될 때 뭔가 내 앞에 음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군말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너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봐라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 문장과 비슷하게 뭐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내가 받은 것만 신경 써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것을 찔러보지 마라 그래서 이 동사는 쏘다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음식을 막 뒤적거리고 그런 행동을 뜻하겠죠 음식을 뒤적거리다는 거는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그럴 때 한 행동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장을 살펴봤고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파피루스에서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보면 여기저기 쳐다보지 마라 역시 같은 의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거는 다수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 군데 이렇게 본다는 거는 결국 두리번두리번 거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것을 누르는 것은 카를 거스르는 일이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동사는 거스르다 혐오스럽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카는 우리말로 하면 기, 에너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는 내 몸에도 있고 음식에도 있고 모든 만물에 다 있습니다 이 카라는 게 내 몸에 들어가고 순환을 해야 생명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없던 음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안 먹고 불평을 한다 그거는 칼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동사는 누르다 그런 뜻입니다 문맥상 거부한다 그런 의미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가 부를 때까지 그에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라는 거는 나를 식사에 초대한 그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거는 부르다 소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의 마음이 나쁜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높은 분의 기분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근데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괜히 큰일에 당할 수도 있으니까 걔 나서지 마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 그가 물어봤을 때 너는 말해라 그래서 이 단어가 물어보다 또는 대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면 그때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섣불리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 그러면 너의 이야기가 마음이 흡족할 것이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높은 사람이라면 그는 빵 뒤에 있으면서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빵 뒤에 있다는 거는 저도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식사의 자리를 주최한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장 그의 카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문장의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식사의 자리를 마련한 그 높은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거는 빵 뒤에서 그의 카가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식사자리를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사람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음식을 안 먹고 불평하는 거는 그의 카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는 그의 호의적인 자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호의적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주는 거 맛있게 잘 먹는 사람 더 많이 주고 싶지 안 먹고 깨적거리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? 그러니까 호의를 보이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려고 하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그 다음 문장 이것이 저녁이 되었을 때 예절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마지막 쯤에 있는 단어 이거는 저녁 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 그의 팔을 펼치는 것은 카이다 자 여기서 이 동사는 쭉 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을 쭉 뻗는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상형문자 중에 두 팔을 높이 뻗친 그런 상형문자가 있거든요 가리너 코드가 A28인데 그 상형문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높은 곳 높은 곳으로 들려지는 것 기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잘 먹고 잘 처신을 하면 이 몸의 카가 잘 순환해서 건강한 상태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높은 사람 그가 말단해 있는 자에게 준다 다 봤던 단어들이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빵은 신의 뜻에 따라 먹어라 이 문장에서 이 앞부분에 있는 동사는 먹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무지한자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한다 이 문장에서 가운데쯤에 있는 이 동사가 불평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높은 사람이 주최하는 그런 식사의 자리에 초대됐을 때 음식을 누가 주는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마치 그 음식이 신이 나에게 준 것처럼 맛있게 먹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음식 투정을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곱 번째 교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덟 번째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